에이 기물에이 야 뭐해 비옥시나 뭐야 이새끼 루니스 케틀만 따면 돼 아 나 룰루가 너무 좋아 루니스 아 여기구나 탑이 아니라 아니 뽀비를 못해 따긴 조금 어렵지 오 오 레이스 야 어 버프 줘 버프 줘 빨리 버프를 달라고요 말을 해야 주니 아 진짜 W 걸고 살아 아 참 진짜로 죽여 헤엑 가버려 아 좋아요 비포 궁으로 잡는게 제일 신나 비포 궁으로 잡는게 제일 신나 야 손 대지마 얘 오픈같은데 어디있어 하아 아 아 아 아 아 이 노란거 뭐야 씨발 아 블리츠 패치한 사람 만나서 맞장하면 뜨고싶다 진짜 내가 지겠지만 아 갔다올게요 일단 아 아 뭐야 아 내가 놀러노라 했지 뒤질래? 아이씨 좀 멋있었나? 아 쉿 하하 베이브 연기 이게 연기지 어 쉣 심리학에서 일만 시간에 법칙 밀다가 야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아 버려 이 개새끼야 아 이 씨발새끼 뭐해 야 알아라 씨발 온다메 아 이럴건 뺐지 내가 아 아 나 트페 온다길래 봤는데 갑자기 배신해 나를 와 이걸 안들어와? 리신? 트페 이 씨발새끼야 궁을 좀 써라 아 왜 알아라 씨발 다 딸핀데 이거 트페 구워 아아아아 왜 안와 왜왜왜왜왜왜왜 아 트페야 제발 좀 와라 진짜 아 존나 늦게와 진짜 어디로 어디로 가 어디로 타냐 너 어 와 어어 뭐 놀이야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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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쎄다 아 얘 좀 불안한데? 점멸이 있어 조이 라인 클리어만 해 아이 개새끼 그냥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친놈은 궁을 왜 졌다 타? 죽으러 가네?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아 진짜 아 죽겠네 저거 아 아 라인 클리어 나는데 이 병신새끼 저기 왜 가 아니 야 미드 억제기란 씨발 뭐가 더 중요한지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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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지 아 카이사 스킨 다 그지 같아 못 만들어 존나 저 저 저 개새끼 저거 또 했네 홍성이다 씨발 아 근데 씨발 저러고 적팀가서 잘하면 진짜 족같애 롤이 우리 팀에 똥산새끼 적팀가면 잘한다니까 씨발 이 개새끼 뭐냐 이 개새끼 뭐냐 레드 뺏긴거 좀 아쉽다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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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깨라 이 새끼야 들어가 좋았다 좋았어 어 이거 좋아 아 씨발 아 진짜 왜 안와 누트에 몇 분을 싸웠는데 그가 궁 박아 야 아니 진짜 뭐하는거야 이 새끼 아무것도 안해 그냥 아무것도 안해 그냥 아 이건 아 이건 쓰레쉬가 제하필을 먹어도 이거 나쁘지 않아 이거 나쁘지 않아 이거 이거 괜찮아 괜찮은 그림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좋았다 스탄 한번만 꽂아줄 수 있나 하하 하하핵 티저이 녀석 나 제이스 우리 팀 있는줄 알았어 순간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위로 같이 오라고 그래 하하핵 하하핵 갑시다 갑시다 하는데 보니깐 이 새끼 우리 팀이 아니야 시발 여태를 졌다 탔대 왜 지안님 볼때마다 캐리하시나요 그러게요 운전도 오래하면 힘든데 맨날 버스 운전하라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야야 왜 무리하냐 하하 뭐하니 나도 너랑 하기 싫다고 고맙습니다 사칭 그만하세요 아씨 갈리오 뭐해 왜 안 하죠 아 왔으면 다 잡았겠다 진짜 아 네이스 안경에 자물쇠 달아본 적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때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달아났 적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풀어줘가지고 행정실 가서 절단기 가져와서 뿌어졌어 갔다 오셔서 유키한 척 누구야 했을때 그러진 않았어 또 맞어? 이 친구 아주 겁이 없구만 와 노틸 궁이 좋긴 해 진짜 근데 개하래 하하 특패식 2연패 너무 좋아 너무 달아 개자식 가자 가자 팩팩 승승승 갑니다 아 이 선수 승격전을 두판 짓고 시작하는데 웃고 있어요 아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으잉스 으잉스 크크지반님 피부 비결이 뭔가요 원래 좋은건가요 아니면 역행 설정이 사용료로 용과 크크크로 나쁘지않았다 나쁘지않았다 씨발 와우 으잉스 으잉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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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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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이참 아아 이참 에이헤헤 에이헤이 에이 네이스 네이읠 으하!!! 진자! 허아아아!!!!! 아 아!! 오우 키! 뭐야位요.. 아 이거 한 번 사는거 아니야? 피? 아 수가 존나 바이했네? 네이스 그냥 끌리면 돼요 오픈이다 오픈 뭐하냐 미친놈인가 자 패승승승 갑니다 패승승승 여러분들 그럼 오늘 마스터 편항할게요 네 이기면서 조기택은 쿠라에요 악만이고 같이까지 할게요 짠 짠 쩠어어어어어어어어 레인스 좋았다 래시아 좋았다 래시아 서포발 지음만 깨면 이발 쓰레쉬 뭐하는데 존나 눈치 없네 하아 아 이 새끼 존나오네 꺼져 뭐야 이건 아 진짜 씨 와 진짜 이블린 대단하다 바텀 오라고 바보야 뭐다 노잼이래 크클 우리는 니코만 봐도 재미있음 크클크클 레인쓰 장지환생이 불꽃님 오늘 본 면접 합격하게 후회 레인쓰 어우 씨 들쎄다 어어 레인쓰 어우 씨 아 래쉬 너무 잘해 100만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씨발 잠시만요 아 씨발 흐에에에 크클 메뉴 고맙습니다 쟤 뭐하냐 어 아 이블린왜렇게 못해 이새끼 에이스 에이스 닌탑이다 이새끼야 상대 파이클 있을 땐 펜델 엔간하면 안가요 의미가 없어요 에이스 어우 쉣 블라디도 존나 잘 껐어 후반도 든든하죠 여러분 저 오늘 마스터 켜남 예 아마 8시쯤 퇴근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성공했네요 아 저번에는 3시에 갔지만 오늘은 조기퇴근 한번 하겠습니다 힝 뭐야 장지환의 몸에서 나간 에프트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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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약간 하자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성삼 됐었어요 헤헤헤 계속 잘해서 높이 올라가기라도 하던가 물질샘 일당 오지게 진짜 긴급 미션 넥서스 막타 쳐서 이기면 아씨 여기도 두껍다 벽이 오케이 렉서스 막타 갑니다 갑니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기다려 웨이트 웨이트 버텨줘 제발 만원 와 이거 게이스 다행이다 넥서스는 내꺼라구 여러분 야스오 너무 욕하지마요 상대가 나잖아 뭐 여기 구간에서 나만큼 하나 만나봤겠어? 다 그냥 뭐 별 볼일 없는 놈들 만났겠지 그러다가 나같은 갑자기 이런 비스트를 만나니까 그냥 잡아먹힐 수 밖에 자 막 다 갑니다 다행이다 캐리 캐리 십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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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